자 여기는 지금 한 반지하고요 전체 한 층을 리모델링을 하고 끝났습니다 반지한때 왜 왔냐면 가격이 쌓여요 200에 31만원 그러면 300에 30만원입니다 300에 30만원이고 여기 호수가 반지에 4개 있는데 4군데 싹 다 받아가고 다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호수별로 좀 가격은 같은데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일단 여기는 호수 중 하나고 다른 호수 편집하기 귀찮아서 그런게 아니고 한번에 찍겠습니다 치수까지는 굳이 제지 않고 같은 가격에 대해서 가격대비 아주 다 쌉니다 싸우고 일단 요 호수가 하나 있고 일단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똑같은 핵패스 하고 여기가 여기도 똑같죠 사장실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한나만 찍어볼까요? 한 군데만 치수를 대략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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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옷도 한번 치수까지는 안되고 한번 바꿀게요 여기도 여기가 조금 더 작은 느낌이 드는 치수를 재봐야겠지만 거의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citizens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